상속인이 취득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악구는 이런 사례를 막고자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원 가산세가 취득세에 가산, 부과됩니다. 관악구는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자, 신고기한, 신고 납부 방법, 구비서류, 세율특례,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의 청소년 시기는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기간의 직업탐색과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악구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7개의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해 관악산 무장의 숲길 걷기 대회, 바리스타 교육, 가족 캠프 등 1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모집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는 우선 선발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청룡산, 낙성대, 선우공원, 삼성동, 대학동, 당국, 인원동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 7곳이 2022년을 맞아 동시에 개장되었습니다. 관악구는 현재 45개 기관 84개 반이 참여해 5세부터 7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기본숲 체험과 자율숲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숲 프로그램의 개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이후 누리집 서울특별시 공공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아숲 체험원 유아해주 Psyched Now 유아하 유아학 유아aci 유아하 감사합니다.